폭염과 가뭄이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 발효된 폭염식분은 3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벌써 3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추워가지고 한번요. 어쩌면 이 더위를 식혀줄 건 거야. 부신 거 하면 시원하고 꺄. 느낌 나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아무리 해를 써도 아무리 해를 써도 넌 날려내게 이야 덥다 더워 참 37도 40도 이거 사람이 사람이라니까 어디 가면서 가 우리 아가씨들은 어휴 이 놈이 더욱끼야 놈이 더욱끼야 이 쪽 더운 날은 어디가 약속 시원할 건고 어? 해수욕자? 해수욕자? 마트 어? 마트? 마트 이 더욱이 어디 가면 좋고 가? 해수욕장 갔어 해수욕장? 야 이 진흙 더운데 어떤 산하점수가? 어떤가 그냥 춥기하려면 살 수 있으래 야 요새 막 더워하시는 분들 어디 걸을 땐 없디가? 어디 저 해수욕장 2호 해수욕장도 가고 곽태입 정도 가고 아 해수욕장들에 아이고 아이고 더운데 이게 그늘에 앉아 꾸라게 야 이 저 더운데 어디 가면 좋고 가? 아 위에 얼음방이 있다고 하던데요 얼음방? 네 얼음방도 이 더위에 얼음방도 있어? 네 아주 오래가면? 네네네 화이팅 화이팅 네 아이고 좋은 정보 좀 구합시다 아 얼음방 아이고 크기가면 막 써놓을까니라 아이고 갑옷살껴 아이고 또 다시 아이고 이게 이렇게 춥다는데 써놓았다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 논리 없디가 아니면 이게 미신 담당자꼬 여기 직원이오다 아이고 직원 아이고 하서망이라 쟤 잘 만났구나 아이고 이 똠찰찰이 등댕 이 똠찰참 나 야 막 더워네 저기 오면 야 이 쟤 막 시원한데 어디 들어가거나 이 쑤고배 들어가래? 네 여기 얼음마을 있어 얼음마을 아이고 진짜로? 네 잘 도추어 마시 들어가고 있어 얼어 얼어 아이고 이런 데가 있어 이런 데가 아이고 이 쑤고배만 들어가면 얼어 네 얼어불어 그냥 얼어 이거 너무 추워분한 이거 하나씩 이번 안 들어가면 동태대분한 좀 아 그 자랑 진짜로 추운 생일이네 이 짐만 될 거 닮은디 들어가고 보면 딱 알거라 아이고 상황이 오이씨 잠깐만씨 여기가 얼음방불가입니다 으이 진짜 이거 못다가 얼음? 네 못다가 얼음 우리가 다 깎아놓은 거 아이고 하루방 아이고 하루방 야 어떠한 걸까? 이린hm 여기는 얼음 미끄럼틀 어구구구구구구구 아하하하하 얼음으로 만든 것 중에 최고롭게 미끄럼이 돼. 이거 몸딱 얼음이구나. 몸딱 얼음. 올라가 그냥 한번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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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엉덩이를 여기 그냥.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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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오셨는데 얼음방에 더위 날리기에 저갑합대가. 지금 나갔다가 한번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춥죠? 네. 어떻게 담요도 안 쓰고. 추워도 너무 여름 나기 힘들었던 거라.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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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 arrival. 야구. 아. 이 얼음방에 우는원 온 꽃 바 haha? 네? 얼음방에 reference trout frame Ricky purely 퇴근axeaaa 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게. 더운 날에 이런 박물관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иш인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너무 추운데? 나 손이 막 어는데 아직 안 추운가 보구나 하나도 안 춥거든요 어? 안 춥다면서 화이팅 너 떨고 있니? 이야 진짜 이기는 이게 호루조물 나 이제 살아남으시면 좋구나 여기서 밥도 먹고 여기서? 그냥 월어버일 것이지? 막 낯선 것도 먹고 아유 거기에 심물 좋아 많이 조금씩한데 인공적으로 추위 말고 또 다른 데 혹시 떠실 건가? 그게 왜 인공적인 데 아니면 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원한 곳가 없어? 동굴 같은 데. 동굴? 네, 동굴 같은 데. 아, 맞다. 동굴감이 또 여기 시원한 거 아닌가? 아이고, 좋은 생각. 아이고, 기계로 시원하게 하는 데 봐라. 자연적으로 보름이 상상 부는 데 어딘가? 아이고, 저기 들어가 보자. 똑똑. 누가 계시고 와? 문은 어디에 여는 거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하자. 아이고, 저거 하나 써놨어. 그래, 나 오늘 엄청 몰라. 너무 더워놨어. 나 써놨어. 너만 조장된 게, 써놨어. 그래, 나 이게 졸발을 잘 조장한 것과. 네, 졸발을 잘 조장했어. 금년은 해도 막 너무 더워놨어. 제주도에 만장구리 제일 시원한 게 맞어. 아이고, 그래, 나 양이 어디가 불황청하게 가는 아니다. 나 이게 졸발을 잘 조장 왔구나. 네, 잘 조장 왔어. 아이고, 나 이거 무슨 생각할 거야, 이거? 이거, 예. 이거 저 마이크 되는지 알아, 점수가. 마이크, 마이크. 이거는 설명하고. 네, 마이크. 해설한 지 몇 년 됐다, 가? 네, 11년 됐어. 아이고, 이거 하영했구나. 네, 네. 난 이 삼촌삼촌한 지가 이제 13년째. 아, 나보다 2년 300개 마시지. 그럼 만장구리 7월 가용 오는 이유가, 이수가? 예, 만장구리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특히 금년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놨어. 그러니까 난 이 추운데만 초조함 속여. 호로, 한 5천 명씩 초조함 속여. 아, 진짜 쪄가면 얼어맛이 추워. 예, 지금 13도 맛있는 게, 13도. 아, 그냥? 바깥 온도하고, 한 20도 차이 나, 나비 속여. 야, 아니, 거기서 나 덥댄 덥댄 막 그냥 홈새했던 나 마자마씨. 진짜 시원하다, 야. 자, 여기는 별천지죠. 이야, 진짜. 우리 금방, 금방 더워가지고 못 견디는데. 네, 정말 썬능해요, 썬능해요. 네, 썬능하죠. 이야, 신기하다. 바깥 온도가 높으면 지하에는 역시 춥게 되어있어요. 바깥 온도가 차가우면 지하는 따뜻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만장구리에는 갈 거야. 이야, 그러니까 이기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다니까요. 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은 세 곳입니다. 한라산 천연도구역, 성산일출공, 웅해구, 검은오름, 용암봉굴계. 검은오름을 포함해서 뱅비굴, 만장굴, 김용굴, 용천굴, 안첨물봉굴. 다섯 개의 동굴하고 검은오름을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검은오름 용암봉굴계라고 붙인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만장굴. 우리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한 10만 년이면 그 흔적들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만장굴의 형성 과정을 3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사이로 보면 이게 잘 꾸준히 되어있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폭염을 피해 그네 만장굴놈이 탁 좋을 것 알면디. 진짜 그 추천 허구정 허구정 짜눕광이야? 네. 왜냐하면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물어보면 하도 더워놓나니. 그 에어컨 설치하는 데만 댕기고 만장굴은 막 사람들 말이 입소문이 나니. 거기 가면 온종일 거기서 딱 와도 제일 여름 피서는 좋다면 일단 관광객들이 서너 시간 사람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장굴 오니깐 어때요? 소감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되셨는데, 들어갔다 온 지? 지금 한 30, 40분 됐어요. 진짜? 이 친구는 긴팔 입었는데 짧으면 나 지금 닭살 돋으면 어떡해? 너무 춥죠? 이렇게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예상 못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운 거예요. 가디건이랑 하나 걸쳐볼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는데? 부천이요. 경기도? 네. 그쪽 더 덥잖아. 여기서 일주일만 살고 가고 싶어요. 진짜. 진짜.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추워요. 추워가지고 한번 해요. 얼음장이나 얼음장. 이런 추운데 봐봤어요? 아니요. 봐봤어요. 안 추워? 아이고 우리 오라방은, 산드록한 데 앉아. 시원하게 입었었다고 또 야. 나 더욱 죽어지는데 어떡하면 이 더위를 식혀질 건 거야? 저 무더위 심토 양심석이 저 무더위 심토가 있어놨구나? 저기 종합민호실에? 오른방지 잘 안 갔고 가? 가게? 가게? 가게 가게 이런데 드셔놨구나 어쩌면 삼들어 거기 뭐 신기해 더워 대체 더운 거야 아, 그거 아니고 어호, 시원하다 휴대전화 일시로 uko여 입속어뱅에 무더위 심토가 있었고 저희들 시청에 방문하는 분들이랑 잠시라도 우리 민원실에 들려서 더위도 좀 식히고 땀도 식히고 시원한 녹차 한 잔에 해서 어떨 말일까 어떨 말일까 아이고 이제 나이 똠이 찰 찰 찰 찰 찰 어디 앉지도 못하고 더운데 여기 오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고 하는 아 시원한 물만 한단지 금상첨마다 아이고 어떡하라고 와그네 들어 없애나는 것도 좀 이랬죠 그런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시원한 삼다수하고 시원한 녹차하고 같이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실게 아이고 잘하실게 아이고 잘하실게 아이고 아이고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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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이 시청이 있기만 있으러 무더위 쉼터이수가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위주로 전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는 요즘 날씨가 더웠지만 각종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생활불편 민원들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꼭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책도 막 왔구나 우와 어휴 삼촌은 아주 우리 아버지 닮은 삼촌인게 아버지가 날 그렇게 못생겼어 봐 아휴 우리 우리 아버지 닮아신게 아니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야 아이고 쓰레기 아니 삼촌은 어떻게 이게 민원보려 없지가 아니면 쉬려와서 봐 아휴 좀 쉬려와서 오늘 마침이 지나가다 더워서 이리 들어온 데 보니까 그 쉼터라고 써지 쉽다 괜한 게 나도 몰라네 그래서 온 김에 신문도 좀 보고 좀 쉬운가 그런 이치러 영행 시설 영행 누나 좋게야 아예 얼마나 좋을까 이젠 나이도 들어가니까 이제 무더위에 견디기도 힘들고 그냥 집이서 그냥 아무리 해도 에어컨 트렁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니깐 이 더운 시간에 벚꽃마다 숨쉬운가자 영행 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깐 집이가 더 편해 네 네 삼촌은 꽤 털어 꽤 널어 꽤 널어 아이고 삼촌 오늘 이치럼 더우신데 삼촌은 더위에 어떤 얘기입니가 아이고 어떤 사이 이게 셋인디 그리저리 그리저리 나 지민 집이 가불고 응응응 아침만 왕겸 조반날에 왕허구 기구나 삼촌 이치럼 더운데 제일 무신거 하면 씌워놓고 겅 아이고 커징이 다 마찬가지 녹디탐도 덥고 어 웨험도 덥고 응응 아치기 6시에 원거라 거긴 갔구나 응 그럼 돈을 버는 건 걔 그냥 덥고 하하하 삼촌 이치럼 더운데 어디 어디 물 물 싸농하게 찰 찰 찰 찰 찰 나는디 속옵에 들어가면 좋을 건가 응 어디랑 거기 어딘데 가지 여기 싸농한 물에다가 모욕하고 아 거우면 좋아 응 싸농한 물에 물 찰 찰 찰 찰 찰 나는디가 응 아 아 아 야 좋다 아 아 저희가 못 들어갈 텐데요 탕이라 아 진짜 나 일단 가게 돼 상황 보고 올게 우와 완전 잘해놨다 들어와도 돼 들어와도 돼 크크크크 아 이거 소감주다 아 아 아니 어디 어디 다 크게 관리를 잘 행수하는게 옛날에는 여름에 여기가 꽉 차 났어 야 선생님 어떻게 이게 낳고 자라고 살고? 여기 우리 본토벽이보다 도둘이가 그럼 누가 얼릴때도 영 이체로 커야 돼요? 네, 얼릴때 오랫물이 돼지 오기 전에 오기 짓기 전에 이렇게 담돌, 돌로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순수하게 옛날 했을 때부터 우리가 이불을 모욕도 하고 떠나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문에 지금이라면 물은 꼭 같아가지 집은 이렇게 달라져도 물은 꼭 같아 이렇게 차가워 항상 여기가 왜 오랫물이냐면 오방으로 물이 용천수는 속으로 이렇게 솟는 거 아니까 그러나 이쪽에서 오방으로 여기로도 나오고 절로도 나오고 다섯 그 물이 합쳐져 거네 이렇게 모아 거네 이처로 흐르는 거라에 그거는 항상 아무리 가물어도 가물어도 여기 물은 가물질 나네 겨울에도 너무? 예,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처로 항상 이 물은 제일 깜짝한 거나 떠요? 나 물 한 번만 봐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이 물은 우리 동네에 젤을 지낼 때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물을 떠다가 젤을 지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누구나 오셔도 이 물은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은 항상 깨끗하게 매일은 못하지만 어쨌든 깨끗이 하려고 청소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끼도 하나도 없지 진짜, 아니 이게 글이라도 썩든 게 이게 신성한 물이나 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 예, 그렇게 하면 안 될 거고 물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이 상충이로 와그네 절대 만지지 않으면 씹고 다 밑으로 가, 다 밑으로 가만 다 밑으로 가, 다 밑으로 가, 다 밑으로 가 다 밑으로 가, 다 밑으로 가, 다 밑으로 가 근데 우리 엔딩을 오랫물에 빠진 다음에 엔딩을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이거 다 키울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너무 차가워 아, 너무 차가워 아, 너무 차가워 삼촌 어디가? 여기까지 왔으면 한 10년 오랫물에 가서 불편하게 해야 돼요 불편하게,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OK, 아니 응 아니, 정말 차가워 끄 Bil b1 vine tires 야, 내가 명복 ub. 여러분, 신녀들에게 엔딩 엔딩 애iesen 야, 삼촌들! 어린이빙들이 놀려서! 이야, 갑자기 겨우가 다 도망가면 왔어! 저희야, 불러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